안녕하세요. 겨울산사 특집,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희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취자들께서 가볼 만한 겨울철 산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태어난 절집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한 경북 군의의 인각사. 그리고 이승유가 제왕운기를 쓴 강원 삼척의 천은사입니다. 제왕운기를 지은 이승유는 중국 원나라의 간섭기인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고려의 문신입니다. 고려에 높은 신분까지 올랐지만 충렬왕을 비판하면서 두타산으로 은둔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의 천은사 자리 아래 용안당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제왕운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제왕운기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읊은 대서사십니다. 중국과 비교를 통해 중국 못지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나라라는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책이었습니다. 천은사는 삼척 시내에서 16km 떨어져 있는 두타산과 청옥산의 한 줄기인 쉬룸산 자락에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된 뒤 다시 지어진 곳이라 옛스러운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경례까지 가는 숲길이 아주 좋습니다. 천은사 주변의 이승유 유적은 사적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태어난 인각사는 기린린, 뿔 각자를 씁니다. 인각사 뒤편으로 우뚝 선 800미터가 넘는 화산이 마치 기린을 닮았는데 인각사의 위치가 그 기린의 뿔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인각사는 이련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만년을 보낸 곳이자 삼국유사를 완성한 곳입니다. 삼국유사가 완성된 곳이라는 화려한 수식과는 달리 지금의 인각사는 단촐한 평지의 절집입니다. 인각사 주변에는 옛 절집의 흔적인 주춧돌, 석축 잔해 등이 인각사의 편린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련 스님의 사리를 담은 보각국사탑과 그의 공적을 새긴 비만이 이련 스님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조선시대 때 허영도의 동계집에서는 정유재란 때 외군이 인각사를 불태웠고 비도 크게 훼손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석의 끝말에 산하가 모두 재가 될지라도 이 비는 홀로 남고 이 글은 마멸되지 마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비석은 녹아 흘러내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사가 탄생한 곳 치고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절집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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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